그, 너, 너는 성운아 너 외모는 일단 기본 스카이야 어어 외국, 외국 안 부족하지 어 이스라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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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그냥 웃으면서 오늘 자자 너 언제? 너 언제? 550미터에서 잡을게 했냐 너? 형! 형이 언제 그러겠어? 조만간 50이에요 형! 조만간 50이야! 50전에 한번 잡아도 나쁘지 않죠! 너무 스트레스 할 줄 알고 그래 즐기자고! 그래! 그럼 즐기자! 즐기는 거는 이게 이기는 거야! 왜 즐겨 아무리 생각해야지? 공공생각은 없거든? 나은 게 없다 나은게! 아 너무 웃긴다 진짜